제가 부탁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 너무 이래 또 이 노래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또 우리 특별하게 저희 범계시장 또 우리 애국하고 계시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오 한 곡 좀 부탁드리자 싶습니다. 너무 목소리 좋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목소리가 엄청 감미롭고 좋으십시오. 성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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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부자들 왔어요 진짜? 네 진짜 신청 고기 선구자가 들어왔습니다 에스 선구자 부르십시오 선생님 서울에서 저희 또 애로리과 교직원들이 축대 하시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초대하면 응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하 아 으 으 으 으 웃고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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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